아아아아아아~~ VS 한번 해볼까요 한번? 여기 VS가 쉽지가 않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VS 너무 쎄 세븐구멍 8시야 아 짜증나 진짜 하아 아아 아 진짜 이씨 일단 이제 진짜 간다 이제 전설 찍으러 가자 간다 여러분 좀 집중할 테니까 혹시 제가 말이 없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판 좀 집중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찍으러 갑니다 이제부터 오케이 좋아 아우 아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굿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 뭐해 어디갔어 치치고 나이스 아우 오 기성력 아 너무 미래 기성력 아 아 아 과연 과연 자 이겼구요 이겼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짜잔 짜잔 짜자 짜잔 랭킹 7373위까지 드디어 올랐습니다 깔끔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